1.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일 2. 이 땅의 미래를 키우는 일 3.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 2. EK가 함께합니다. 2. EK는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에 걸쳐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3. 유아교육 플랫폼 키드키드 키드키즈는 온라인으로 교수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원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서비스하고 유아교육기관의 근무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수업 계획부터 교구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교사의 생활에 편리 를 더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키드키즈몰에서는 자체 개발한 교제 교구와 우수협력사의 교육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와글바글은 영유아 홈스쿨링 놀이자료와 학부모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스맘은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어린이집입니다.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 어린이집 빅스맘 한 차원 높은 에듀케어 실행을 목표로 안전한 공간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 빅스맘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빅스맘 운영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EK 보육경영연구소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컨설팅과 위탁 운영을 지원합니다. 실버 에듀넷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교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안전, 위생 등 케어에만 집중되어 있던 시니어 돌봄이 한 장을 실버 에듀넷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케어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뇌운동 프로그램을 태블릿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쇼핑몰, 직무연수, 구인구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실버 알림장 효톡은 어르신 케어 기관과 보호자와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실버 에듀넷은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행복한 삶을 선사합니다. 이엔헤드는 키즈와 실버 전문 마케팅 에이전시로 유아교육 전문지 월간 유아를 발행하고 콘텐츠를 접목한 광고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EK는 온오프 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아교육, 교사교육, 부모교육, 시니어교육까지 생애 주기별 학습 코스웨어를 조성하고 3D, AR, AI, 메타 기술력에 더해진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에듀테크 선도 기업입니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삶의 현장에서 평생 학습의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EK의 플랫폼 연구는 계속됩니다. 사람을 바르게 하는 교육,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 그 중심에 EK가 있습니다. EK는 우수한 국내 교육 콘텐츠로 중국 법인, 베트남법인, 뉴질랜드법인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교육을 생각하다, 미래를 키우다, EK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길 희망합니다.